먹을게요. 어두윤미정. 피자야? 아니요. 빨개. 아니 빨개 봐봐. 아니요. 피자. 피자 같아. 그냥 떡볶이 소스 좀 통과했어. 어? 아니에요. 떡볶이 소스 아니야. 막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지? 아니 아니지. 진짜 맛있는 거 넣었어요. 먹은 거 아니지. 떡볶이 국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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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국물. 아. 야. 형. 아니. 애초에 이거 색깔을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떡볶이 국물이 더 진한데. 고추장이야? 고추장이지 이거? 고추장이지? 아. 밥 갖고 와 쓱쓱 괜히 먹게. 밥 하나만 줘. 이거 이거. 쭉 짜서. 또 쭉 짜서 고추장에 밥 괜히 먹게. 밥 하나만 주세요. 아. 아. 안 되겠네. 여기 신고해내겠다. 아. 여기 신고할게요. 탕탕. 나 궁금해. 맛 어때요? 아. 근데 이거 괜찮다? 솔직히. 아니 난 떡볶이인 줄 알았거든? 먹고 있어요 지금. 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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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 먹었어. 당첨.